까짓 꼰대 하나쯤. 이게 수가 없었어. 변명 하기만 해라 어? 자차하자. 난 둘이서. 나 조장품인데? 아빈. 아 나 이런 말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정말. 막고 놀래요 그냥 놀래요. 산전후유가 최대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%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알고 계십니까? 정말요? 사장님도 힘드신 거 아는데 애들 돈을 떼 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른이? 잘 생각하신 겁니다 예. 한번 그치시고. 하하하하. 하하하. 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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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